아 아주머니라고 말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그게 집이에요 그래 너라도 나 말 오지는 말 나 안 들어와 그녀는 말 안 한다고? 그녀는 말 안 한다고? 그녀는 말 안 한다고? 채정하세요. 채정 같은 소리 안 해? 연애가 나오면서 나가는데 삼촌이의 마을이야 삼촌이 함께 우생 살아온 마을이라고 감히 채정하라니 말하냐 네가 뭔데? 남의 마을에 들어온 거 미안한 줄 아세요 그렇게 찍어대지 말고 남의 마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 미안한 줄 아시라고요 야 이렇게 저면은 육지까지 가란 말 해 줄바 육지까지 가면 되잖아 당신들 지금 공무집행 하는 데 어디 소송인가 이름도 물어보고 왜 불법체증 시켰냐고 문허가도 한 명도 대답 안 하면서 지금 불법체증을 안 해 줄바 나 너랑 뭐 5천이야 6천이야 너랑 대체를 물어볼게 당신들 아이고 흑북행하는 부릅사람 못 잡고 이 따위로 공무집하다고 당신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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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암호 states 하이 帶 전단제 나와가지고 얼굴 나오고 폐가 망신하시지 말고 유혹 집행하시더라도 최소한 한도에 대해서 적당히 하시라고 사촌장님, 일제는 할 수 없죠 일제는 힘들었고만, 누구 아저씨가 서울기동에, 서울기동에 53기동인데 아저씨들, 서울기동에 53기동 되면 서울경찰청에서 사복체장하지 말라고 경찰청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침 내리고 갔는데 이렇게 사복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복체장한다고 항의하니까 옆에서 또 체등하고 있고 내가 불꽃적인 아저씨들 이따위로 하니까 전단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가서 아저씨들 전단제 갈 테니까 좀 가지고 와서 끊어요 왜 사람들 쓸데없이 자극하고 열받기하고 그래 정보 입고 체증하면 그렇게 못하게 된 어떤 뭐 꿀리는 게 있어? 어? 정보 입고 체증하면 안 돼요? 뭐 문제가 있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해가지고 불법체를 하면서 불법체를 하면서 야, 내가 이거 말해봐 누구새끼 이거 대답도 안 돼, 그렇지? 망치고 체증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 그럼 검찰이 좀 받기를 원해 이거 말해봐 이거 이거 말해봐 이거 능력되게 있어 또 바로 말해봐 또 바로 말해봐 또 바로 말해봐 이거 이거 이 새끼 이것도 새끼 뭐라고? 새끼야, 이 망식을 누라고 어떻게 말해봐 너? 또 바로 말해봐 이거 왜? 왜? 또 말해봐 이거 이거 말해봐 이거 왜? 6381238 제발 시민도 경찰들아 다행이한테 당해온다고 왜? 다른 보람만 이 말 왜? 이거 가능한 게 된다 이거 가능한 게 된다 이거 가능한 게 된다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야, 너희들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해봐 지금 말해봐 지금 말해봐 지금 말해봐 이거 말하세요? 당신들 불법행령으로 대충 넘어가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아저씨가 용기를 얻어먹는다고요 동사 좀 요청을 하고 있으면 불리하고 이 모자 전께 해물실가 정무직 법 어디서 어디에 나와 정직법이 아저씨 묵방보를gen 경찰관 진영기 아저씨 야 어디서 지금 왜 당신들이 찍었냐고 지금 지금 우리가 불법 집회 당신들 체증하는 거 불법 체증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왜 찍냐고 네 얼굴이 당신들이. 어? 네. 뭐 좀 떨어져서 말씀하세요. 뭐 좀 떨어져서.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이 왜 나를 찍냐고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지금 아저씨들이 먼저 나를 건들고 있어. 아저씨들이 지금 나를 먼저 건들고 있어. 당신들이 먼저 건들고 있다고. 지금 누구냐고 이 사람이. 체증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안쪽으로 놔둬도 안다니. 네. 포착하세요. 여기 놔주세요. 왜 저기 불법 체증 언제까지 시킬 거예요. 애미 여기서 다 탈체로 와가지고. 포착하세요. 포착하세요. 이리서 밟아. 이리서 밟아.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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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 야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야 이리와. 야 야 이리와. 자 설구상 이쪽으로 다 밀어. 안전히. 자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갖고. 자 일소범 명부터 들어가고. 지금 주치의 불법행위를 중단하시고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치의 불법행위를 중단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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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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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approved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참에 medigan়장이 sunrise히 들어 aux dogs oudwoodrio 자! 탈지 마세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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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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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쁘게 와! 와! 아 차량 다 다 나갔으니 5차 4 일요 네 동아이 5 아 이건 어떻게 도로예요 이건 어떻게 도로예요 잠깐만 달라고 지금 미시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왜요 왜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왜요 야, 진짜 갔다가 왔어. 아니, 혁을 하지 마고. 아니, 혁을 하지 마고. 이거 도르자, 이 개새끼야. 이거 도르여? 지금 들어왔다. 어디 체증이야? 건들지 마세요. 아니, 어디서 그거 누구시냐고요? 왜, 왜 맘대로 체증을 하냐고요? 무슨 말인 거 몰라? 좀 있다 해.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체증이야, 이 개새끼야. 아, 지금 불법 공사하려고 쇼드라 하시네요. 야, 그만 좀 대하므라, 저 새끼. 아니, 최루 삼성이랑 대림한테 돈 많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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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